안녕하세요. 여기는 마산 팔롱산 동백입니다. 팔롱산 동백 동백이 분홍동백, 빨간동백 하짝 폈습니다. 이쪽에는 분홍동백 분홍동백, 팔롱산 동백 새소리, 새소리, 동백 새소리, 동백 벚꽃은 이제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.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. 벚꽃이, 팔롱산에도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. 와, 벚꽃이 뭐 휘날립니다. 저거 보세요. 벚꽃이 졌어, 졌어. 이제 벚꽃이 졌습니다. 아, 이 계단. 계단에 이 벚꽃 한번 보세요. 벚꽃이 떨어져가지고 벚꽃이 떨어졌어요. 계단 구슥구슥에 벚꽃. 벚꽃이 떨어져가지고 계단을 한번 때려봐봅니다. 아, 여기는 팔롱산 지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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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압을 많이 하면은 혈액순환이 아주 좋지요. 지압 지압 그 옆에는 철주 철주, 철주꽃이 남발합니다. 철주꽃이 남발합니다. 아, 이제 완전 봄입니다. 아, 이제 완전 꼼꼼하게, 오마이갓. 제가 넘어질 뻔했어요. 이 지압에, 지압에 발이 막 꼬이네. 아, 새소리. 아, 이 한번 보세요. 아, 저기도 아줌마 한 분께서 동백꽃 있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팔롱산 진짜 멋집니다. 아, 우리 팔롱산 진짜 멋진 곳이 하나, 둘이 아닙니다. 새소리, 아, 새소리, 새소리. 아, 이 철주꽃, 이 철주꽃처럼 다 잡았고 웃으면서 살아서면 좋겠습니다. 아, 이 벚꽃이 이제 다 찼습니다. 이제 벚꽃이 이제 다 찼습니다. 저기 운동장에는 많은, 많은 우리 시민들이 운동을 합니다. 저 벚꽃 보세요. 벚꽃. 벚꽃 보세요. 벚꽃. 벚꽃 보세요. 벚꽃. 벚꽃. 아, 여러분들, 어. 항상 응원해 주시고, 힘주시고, 좋은 말씀들 해 주시고, 힘내라고 좋은 말씀들도 해 주신 우리 지인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습니다. 부족한데 잘한다고 용기를 주신 우리 지인들. 아,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.